앵코를 해주시는 건가요? 네! 방송시간이 허락하나요? 네!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하나 더 재미있게 들려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머리가 많이 까졌죠? 아 그리고 혹시나 아까 태연이가 얘기했는데 너무 추워서 입이 바람질 안됐네요 혹시 바보같이 들리시더라도 많이 이야기해주세요 저 술 먹은거 아니에요 아 이게 진짜 발음이 안돼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 굉장히 재미있는데 마지막 곡으로 그러면은 연극이 끝난 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딥펑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유인나의 볼륨을 높여요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했나요 해! 메오는 무대 옷을 입고 노래하면 준식도 불빛은 메오를 따라서 같이 돌아가지만 끝나면 모두들 써버리고 부담이 돼 정정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그거있죠 정정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그거있죠 음악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세 무대위에 음악소리도 분주히 좋아서 음악소리도 분주히 좋아서 다음이 돌아가 된 날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해리게 정정만이 남아있죠 그것만이 흐리고있죠 정정만이 남아있죠 그것만이 흐리고있죠 정정만이 남아있죠 그것만이 흐리고있죠 정정만이 남아있죠 눈이 남아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